해석은 김기철, 노베 탈출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2026학년도 연간 커리큘럼을 올리고 나서요. 학생들 중에 Q&A에서 어떤 강의 먼저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진짜 영어 노베인데 저 영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학생들이 글을 많이 썼길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베이스 탈출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일단 기본 대상은 고3과 N수생이고요. 고2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노베라고 느끼는 학생들 있죠. 근데 진짜 노베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점수로 한번 구분해드립니다. 70점대 초반 이하예요. 60점대, 50점대 학생 노베이스 맞고요. 70점대 학생이라고 해도 만약에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는 별로 안 틀리는데 70 초반이거든요. 그럼 노베이스가 맞아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노베이스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나 문제점이 이거죠. 뭘 부터,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공부 안 한 거 아니다. 머리 나쁜 거 아니다. 범위를 모르니까 시작을 안 한 거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 노베이스 학생들 고3과 N수생 기준으로는 실점대 초반 이하의 학생들입니다. 어디부터 공부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 설명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진짜 미션 클리어 했다고요? 2등급 안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영문법이에요. 꼭 기본 영문법은 이거 먼저 수강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유가 이거예요. 문법이고 왜 공부해요? 간단합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건 첫째 해석을 위해서예요. 둘째, 문법 문제를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문법 문제가 솔직히 포인트는 아니죠. 뭐예요? 해석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거 뭐예요? 선생님 제가 문법이 워낙 약해갖고요. 맞아요.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해석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풍사 있죠. 그거 왜 배워요? 이거 봐요. 붕 떠요. 그러게? 나 팔풍사라고 들어본 적 있는데 그걸 왜 쓰지? 해석할 때? 이겁니다. 예문 하나 제가 짧게 써드릴게. 짧게. 이거 뭐예요? 학생들이 웅찔합니다. 자, 데이켄으로 할게요. 데이켄 토메일으로 할게요. 순간 학생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뭐야? 그들은 토마토일 수 있다? 아니요. 이게 할 수 있다면 조동사. 조동사 된 동사 원형이에요. 영어는 주어, 동사, 어순이거든요. 이거 동사의 캔입니다. 명사는 많이 아시죠? 캔커피, 캔맥주, 깡통이나 캔. 동사일 땐 통조림으로 만들답니다. 그들은 토마토를 통조림으로 만든다 해요. 문법을 왜 공부한다고요? 해석을 위해서입니다. 막연하게 다이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순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영문법. 이게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오는 1학년 정도까지 문법 정리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해석을 위한 공부예요. 이걸 먼저 꼭 하신 다음에 필수 단계입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단어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맨날 비유하잖아요. 야, 중국어 한자 20개 뜻을 줬다고 쳐보자. 만약에 중국어 한자 20개를 준다고 해서 우리 해석 못한다 이거. 왜? 어순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문장 해석할 땐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묶어주고 끊어줘야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가 의미 단위별 해석이라고 해서 묶어 읽기, 끊어 읽기 하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지문은 고1, 고2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문법부터 시작해서 고1, 고2 기출문제까지 끊어 읽고 묶어 읽어서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동사 배 끊어주는 거구나. 동사 뒤에 목저와 긴데 후치 수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 닫는 거구나. 이 의미 단위별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끝내면 곧바로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이에요. 베이직이라는 말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아직 고1, 2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아니,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와있는 문장도 해석이 안되는데 어떻게 수능을 보며 어떻게 EBS 공부를 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수학문제 풀면 돼? 4점짜리는 커녕 3점짜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맨 앞에 1, 2, 3, 4번에 2점짜리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이 3점짜리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1, 고2 기출문제인 건 맞는데 베이직이 3줄 이상이에요. 문장이 길어집니다. 문장이 길어지지만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배운 걸 완전히 채워하는 공부예요. 아, 끊어주고 묶어주면 뭔 말인지 알겠구나. 필자가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 여기까지가 완전 노베이스 버전 공부예요. 여기까지가 노베이스 공부고요. 저희는 탈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아마 문장 해석의 원리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되게 유명한 강좌 아,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민망하지만 시그니처 강의고 검색하면 막 나오는 강의입니다. 좀 유명한 강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장 해석의 원리는 이거예요. 올, 고3 기출문제 예문으로 구성돼 있고요. 한 줄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한 줄짜리부터 시작하지만 세 줄, 네 줄, 다 줄, 여 줄까지 갑니다. 수능 범위에 있는 모든 구문 공부 다 합니다. 보자마자 이거 도치 구문이다. 이거 보자마자 분사 구문이구나. 아, 투부정산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 공부를 다 해요. 근데 문장을 점점 길게 공부합니다. 자,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의미 단위별은 벌써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와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에서 배웠는데 의미 단위별부터 시작해서 키워드 잡기까지 공부합니다. 자, 문장이 길어지면요.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른다는 게 제가 우리말로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니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이거 많이 들었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세 줄이거든요. 다 중요해요? 아니요.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글을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키워드 잡기까지 공부하는 게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해석적인 측면에서 노베이스 탈출한 거 맞습니다. 단어는 수능날까지 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문장 구조를 몰라서 해석 안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구조가 안 보여?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의미 단위별 해석을 고1, 고2 기출 바탕으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문장 해석의 완성까지 끝냈고요. 고3 기출 문제 베이스로 한 모든 구문 공부까지 끝났으면 구조가 안 보이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전에서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공부한다면 약속드립니다. 2가 안 나온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5등급이었던 학생 기준으로 2가 안 나온다고요? 아니요. 힘들걸요. 그 다음이 이제 독해, 문제풀이 강자입니다. 해석 공부했으면 문제를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해석은 했는데요. 오답을 못 지우겠어요. 이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찜찜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준점이 없이 해석만의 승인 문제입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2등급은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 노베 탈출하고 나서 정말 2등급까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부터 하는 겁니다. 노베이스 학생들은 베이제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고1, 고2 기출문제예요. 계속 또 말씀드립니다. 고1, 고2 기출문제는 문제도 틀리는 학생이 고3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고1, 고2 기출문제에도 틀리는 학생이 EBS를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고1, 고2 기출문제에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수장 무관문 35번에 해당하는 건데 관계없는 문장 고르시오 30번에 다음 중 낱말이 틀리고 고르시오 요양문 장문도 캐가 있는데요. 중난도 유형이에요. 제가 이걸 왜 공부시키느냐 너희 여태까지 해석 공부는 했지 이제 주제문 찾기 연습하자. 무슨 말이냐 대입학의 출제에도는 주제가 뭐니 무관문하고 어휘의 문제는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요양문은 대입학과 똑같습니다. 맨 밑에 박스가요 주제문이에요. 주제는 뭐니 장문도 캐 똑같습니다. 41번은 대입학이에요. 주제는 뭐니 42번은 낱말 틀린 겁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공통점이 뭐게요? 주제는 뭐니예요. 그래서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핵심은 아 내가 배운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다 해석은 한다. 주제문 찾는 연습하는 거구나. 주제문이 찾아지면 중난도 문제를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베이직 버전이 고1 고2가 뭐예요? 이제 고3 용어를 해야죠. 중난도 타임어택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의 고난도 문제는 뺐어요. 좀 비교육적인 것 같지만 2등은 목표예요. 빈순삽 다 찍어도요. 중난도 다 맞추면 이 안정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난도 타임어택 이거 5월 6월 달에 나옵니다. 자 어려운 유형 시간 확보를 위해서도 공부하는 거 맞지만 어려운 유형이 빈순삽이에요. 빈순삽 시간 못 줄이고요. 자 우리 2등 목표 학생들도 시간이 남다면 빈순삽 몇 개 풀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확보를 위한 공부기도 하고요. 주제문 찾기 정답률 높이기 자 다시 얘는 고 1, 2 얘는 고 3용이 맞단 말이에요. 이제 해석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베이직보다 근데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중난도 해프 모의고사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노베이스 학생을 위해 특화된 강의를 하는 아마 온라인 강사님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컨텐츠보다 빵빵하게 2등급 만들어주는 강의 없어요.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해 막판에는 6회 모의고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베이스 학생들 어떠냐 이 단계를 빨리 한 학생들은요. 목표가 바뀌기도 해요. 나 이거 일찍으로 공부해도 되겠는데 그럼 그때 다시 저희한테 Q&A 오셔서 선생님 제가 이제 2는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1나고 싶어요. 그걸 올리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공부하라고 근데 4등급, 5등급이고 6등급이고 아니면 3등급 초반인데 아 자기가 듣기는 많이 많은데 3등급 때가 나오고 있어. 노베이스 맞아요. 그럼 뭐부터 공부한다? 다시 기본 0분 먼저 공부해라. 그리고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공부 끝나야 한다. 그리고 나면 수능 범위 전체 구문독해 공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공부했으면 이제 중난도 문제는 풀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 어떻게 2등급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노베이스 탈출, 커리큘럼 가이드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의심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Q&A에 오셔서 질의응답 남기시면 저희 연구팀이 상세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